네, 간밤 뜨거운 주식과 그리고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학영의 월가에 대해 시작합니다. MTN 이학영 전문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 가지 하스닥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하스닥은 코인베이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니까 이 종목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웰스 노티스는 괜찮아.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예고했던 웰스 노티스라는 자료를 보냈다라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괜찮을까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워낙 코인베이스가 미국 최대의 소위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버는 거 분명하죠. 그거에 따른 오늘 주가의 반응성이 대부분의 비트코인의 노출이 많은 주가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에 설립된 회사가 되겠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전부 다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편한 플랫폼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월가의 평가는 상당히 냉정하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보더라도 어떤 목표 주가나 주가에 대한 투자 의견이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빨간색,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인데요. 그러네요. 빨간색이 지금 목표 주가가 내려갔거나 아니면 투자 의견을 내린 것들이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 의견을 반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워낙 변동성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여튼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또다리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또 2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사람도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워낙 더 잘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게 펀더멘탈보다는 기본적으로 수급에 의한 번영이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일부에서는 어떤 달러의 하락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지금 비트코인과 금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약간 진병한 얘기에서는 어찌됐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의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노출이 많은 것들이 대표적인 블록 같은 경우에도 예전 스퀘어도 워낙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놨던 것이 되겠고요. 더 반응성이 높은 것은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 기업은 자산이 전부 다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움직임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7%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여튼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월과의 평가는 여전히 냉정한 편이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대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하면 코인베이스 바로 검색하실 텐데 오히려 블록이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종목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아스탁은 유나이티드 엘스입니다. 유나이티드 엘스가 모건 스탠리의 탑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경기 둔화 국면이라는 거죠. 그럴 때 유나이티드 엘스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주가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작년에 상당히 괜찮았어요. 작년에는 에너지도 괜찮았고 에너지에다 불어서 헬스케어가 상당히 방어적이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적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아주 재미없었죠. 헬스케어가 다 좋지 않았던 것이 불과 일주일 전까지, 보름 전까지, 2주 전까지 안 좋았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올해는 다우나 이런 것들보다는 소위 나스닥, 소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나이티드 엘스 그룹이라는 이런 것들, 수많은 제약사들, 특히 제약사들은 핵심이 결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 수주가 뚝 떨어지니까 그런 재료들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1, 2주 동안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건 스탈린에서요. 섹터넷 타픽을 기존의 보험회사에, 같은 비슷한 보험회사인데요. 시그나에서 유나이티드 헬스로 교체해 놨고, 목표 주가도 587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마침 한 며칠 전에요. 레이몬 제임스에서도 매수에서 아예 또 강력 매수를 올려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615에서 630달러까지 목표 주가로 올라갔는데요. 이런 거죠.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것이 어찌됐든 어려운 시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저 자신도 많이 소개할 때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의료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영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은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건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에 관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신분증에 보면 의료보험증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시그나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최대의 보험회사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데요. 지금 이번에 모건 스탠이나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이 주식을 주목하는 것은 그런 보험만 갖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회사에서 매출로 보면 보면 7, 80% 되는 분야에 있고 또 하나 분야가 자회사로 돼 있는 거가 옵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옵텀이라는 회사는 매출비중 22%밖에 안 되지만 최근 한 5, 6년 동안에 연평균 15% 성장했고 이 규모로 보면 한 55%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보험은 성장성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옵텀이라는 건 무섭다는 건데 옵텀은 결국 의료보험에 대한 서비스도 있겠지만 소위 텔레헬스라고 해서 원격 의료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의사들의 지원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큰 차이의 어떤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약국에서 받는 의료용 약 처방전 받는 약이 배송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송이 안 되는 건 혹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배송이 다 되고 약간 그게 우리나라보다 디지털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처방전과 배송에 관련한 서비스를 다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IT 쪽을 담당하는 것이 옵텀입니다. 옵텀에 대한 성장성을 주목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모건 스탠리와 레이먼 제임스가 같이 좀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23%였다는 거죠. 반면에 의료보험은 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매출의 비중이 상대 줄 알았지만 이익이 커지고 있고 성장성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의료보험같이 상당히 루틴하고 약간 가치지향적인 게 아니라 성장이 여력도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 없죠. 이게 워낙 크게 움직이는, 크게 급등나는 건 아니니까요. 참고적으로 주당이익은 작년에 5.49달러에서 같은 기간에 이번에 6달러가 좀 넘는,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날 거로 얘기하고 있고요.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8,015억에서 815억 달러에서 897억 달러로 7,8% 정도 늘어난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게 되겠지만 여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보고 매매 대응에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요일 실적 발표까지 유나이티드 헬스 꾸준히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WW 인터내셔널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3배 더 간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웨이트 워처스 하면 이게 단기간에 보면 주가 반등도 하고 급등등을 하는 것도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한 장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017년, 2018년에 거의 주가 5배, 6배 갔던 주식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주가가 10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달러, 10달러니까요. 지금 10분의 1 도망이 난 건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가 웨이트 워처스가 처음에 한 거는 많은 사람들의 식이요법이라든가 식이요법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우리나라를 보면 건강보조식품도 들어갔겠죠. 운동 처방해주는 이런 건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영향 있는 방송인 중에 하나가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여기 디렉터로 참여하고 투자도 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거죠. 자기가 살이 많이 빠졌다. 얘기했던 거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2019년, 20년 이후에 주가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던 회사가 웨이트 워처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전 세계 100여 개의 회원수만 하더라도 4,500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비만 관리 전문 텔레헬스의 그런 플랫폼을 하고 있는 위켄드 헬스라는 걸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서비스가 시퀀스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상당히 운동 처방도 해주고 다이어트도 하고 관련된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도움을 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가 소위 미국에서 올해 두 가지 의료 시장에서 큰 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당뇨고 당뇨에 대한 새로운 신약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사실 당뇨를 개발하다 보니까 부스로 많이 낚아 효과가 있던 것이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쪽 시장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나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겠다는 개념이 이번에 묻어들어간 것이 웨이트 워처스고 딱 그런 비즈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장기준으로 트렌드로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여하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소위 비만 시장에 대해서 엄청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 있는 스터디가 필요해 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 회사의 의견을 중립회수로 매수를 올렸고요. 물론 이게 주가가 워낙 저렴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기존에 3.80달러였습니다. 이게 진짜 싼 주식이 많이 떨어져요. 한때 100달러 근처에 갔던 것들인데요. 이게 지금 목표 주가가 얼마까지 올려놨냐면 무려 13달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3배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배입니다. 3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이런 것들도 오늘 지난번에 인수 얘기 나왔을 때 말씀드린 위케인드 웰스 났을 때 헬스케어 났을 때 급등했다가 오늘 다시 그런 레포트가 나서 올라가는데 등락은 클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작년에 또 적자가 꽤 났었거든요.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3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포인트로 꼭 잡으셔야 될 것 같나요? 오늘 이렇게 이학영 MTN 전문의원과 함께 월가이드 진행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랄러즈 랄러즈